아니 그러면은 네 분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의 무대가 제일 좋았다 하는 멤버를 한번 가르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어려워요 해봐요 해봐요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니깐요 네 명이 한 명한테만 일단 몰아주기 이 사람 무대 좋았어 이런 거 솔로 곡으로 하나 둘 셋 짠 어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혜민씨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? 저 큐리언니 큐리언니 저도 큐리언니 이거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진짜 짠 거 아니에요 대본에도 없어요 진짜 리얼리얼 몰아준 것도 아니고 리얼러브 아니고 리얼 진짜 현실 아 언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큐리언니 축하해요 아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네요 오늘 커피 쏘나요? 아 제가 쏠게요 밥도 쏘나요? 당연하죠 아니 은정씨 왜 큐리언니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? 그동안 저희도 보지 못했던 큐리언니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색달랐던 것 같고 그렇게 도도한 표정으로 춤을 섹시하게 출 줄은 큐리언니만의 그 색깔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큐리언니 이 꼬리가 계속 올라가 오늘 무대 1등으로 뽑으셨으니까 세리머니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섹시한 눈빛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쏴 주시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섹시한 눈빛을 우리 기자님들께 선물로 쇼케이스 기념으로 심지어 한국에서 처음이잖아요 지금 솔로 뒤로 돌았다가 이렇게 한번 쏴 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드릴게요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시키면 해요 아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예 아 준비했어 대본에 없는 건데 준비한 거 못해 아 대박 아 좋다 좋다 아니 우리 멤버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무대 올라오시기 전부터 애정이 본인에 대한 소망이 된 애정들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